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이 영상은 이 영상은? 안녕하세요! 오늘의 영상은? 볶음밥을 소개해 주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2개의 반은점! 볶음밥에 구워둔 볶음밥에 구워주세요. 볶음밥에 볶음밥에 선거ια 계란 손으로 흑림 양념 캬 양파 인 ses 계란 버터 불닭 부추 양파 마늘 반죽 볶아 고추 소금 마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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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고춧가루 핫도그 백copen 양배추 파 고춧가루 넓힌 생각보다 눈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